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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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중심도시 안동으로 잠시 떠나볼까 합니다.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영양 청송 서쪽으로는 예천 남쪽으로는 의성 북쪽으로는 영주 봉화와 이웃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가지동 쪽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도심을 감싸고 흐르며 동북쪽으로는 산세가 험준하여 농경지 대부분이 산간에 자리잡고 있지요. 안동은 흔히 한국정심문화의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조선 정조가 퇴계 치재문에서 추루지향으로 치하하였는데 이는 공자와 맹자의 고향과 같이 예절을 잘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안동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문을 청구하고 후일 징비록을 남긴 서예 유성용 선생이 바로 하회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천원짜리 지폐에도 어엿이 실려있는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며 여러 권의 저서를 지필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안동은 또한 1894년 가보 의병에서부터 시작하여 19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사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700명 가운데 안동 출신은 27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894년에 일어난 가보 의병이 독립운동 최초의 역사로 기록됨으로써 안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운동 발상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일제에 한거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임천각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까지 지냈던 주 이상용 선생의 생각이기도 하고 한때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지로도 나온 덕분에 지금은 널리 알려졌지요. 일제시대에 무려 17차례나 감옥 생활을 한 끝에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한 시인 이육사 선생도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대개 이황의 14대 손이었지요. 광야 등의 시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염원했던 항일 시인은 본명보다 수인번호 264번이 더 널리 알려졌지요. 이처럼 안동은 지리적으로는 경상북도에서도 북부지방에 치우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선비의 고장이었습니다. 안동 지방의 도처에 남아있는 수많은 서원과 고색창련한 종택들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지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동은 전통적으로 교육도시로 불려왔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거웠던 오랜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안동 시내에 고등학교만 무려 15개 교와 있었더랬습니다. 안동시 인구가 10만 남짓할 때였으니 고교생 숫자만 하더라도 대략 2만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콩나물 시루처럼 교실을 빼곡히 채웠던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까지 합하면 안동시 인구의 7알 정도가 학생이었다는 얘기이지요. 이처럼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을 지닌 안동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참으로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경북 북부지방에서도 명문고등학교로 이름난 안동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가요계에 불쑥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안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안동 주변을 둘러싼 여러 시골 읍면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겐 안동고등학교가 결코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시골 중학교에서는 정교생 가운데 입학원서를 겨우 한두 장 또는 두세 장 정도만 써주는 게 고작이었고 안동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중학교 교문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정도였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비록 잠깐 동안 고교 입시 평균화의 시기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이내 원래의 비평균화 고교로 되돌아가면서 모교는 지금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인정받는 명문고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영탁이가 모교를 다녔던 시절인 1990년대 후반 내도 당연히 입학하기가 수월치 않았을 테지요. 사실 모교가 예체능과 완전히 담을 쌓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인 1984년에 창단한 축구부는 한때 전국 최강을 자랑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32년 동안 모교를 빛내주었던 축구부도 몇 해 전에는 기어코 폐체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영탁이라는 후배가 나타난 한국의 가요계를 마구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후배는 마치 한여름의 땀방울을 단번에 날려주던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처럼 안동 사람들의 애향심에 대한 칼증들을 단번에 속시원히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스터 트롯이 한창 진행 중일 때조차 영탁이라는 가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단톡방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이 뜨답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모교 후배가 우승을 다툰다고 말이죠. 비록 최종 결과가 준우승에 그쳤더라도 그의 인기는 안동 출신의 그 누구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것임에 틀림없지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껄리 한장과 니가 왜 거기서 나오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오래도록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안동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안동의 아들 영탁이는 지금도 안동에서 살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들 뿐 아니라 한때 나라를 걱정했던 안동 출신의 순국 선여들까지도 지하에서 꼴꼴꼴 웃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오마이, 너, 내가 왜caster 줄 그가eu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